배기 전에 배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만두 많이 팔아보자잉 네 사장님 어휴 만두다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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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는 거예요? 진짜 뭐가 재밌다는 거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고기만두 하나 김치만두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탤런트 네? 탤런트 탤런트요? 탤런트 왔잖아 누구요 저 사람이야? 보지 마 쪽팔리게 탤런트잖아 저기요 네 저 혹시 탤런트세요? 아 아니에요 아니 이래잖아요 도둑놈이 지가 도둑놈이라 그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어디서 나왔는데 아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이요? 거기 나왔잖아 거기서 뭐여? 전설의 고향 174왓 저승사사의 눈물에서 저승사사 3로 나와서 오시오 오시오 그 사람? 아이 그게 뭐예요 전설의 고향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탤런트예요 탤런트 아니에요 아닌가? 아 예 형님 여기가 어디냐면요 편의점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쭉 들어오시다 보면 만두칩 하나 있어요 형님 네네네 그쪽으로 오시오 저거 저거 오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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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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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저기요 네 혹시 전설의 고향 나오셨어요? 아니에요 아니래잖아요 도둑놈이치 도둑놈이라 그래 무슨 일하시니까 아까도 아 다 엎어졌네 이거 아유 진짜 아 저 저 나왔는데 아 사랑가전쟁 사랑가전쟁이요? 사랑가전쟁 나왔잖아 거기서 뭐야 사랑가전쟁 174왓 내 남편의 이중생활에서 그 고소 내연여 여자한테 이것을 확 그냥 몰라 아이 그 이것을 확 그냥 그거 그 사람 아 그게 뭐예요 잘 봐 탤런트잖아 별로 유명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아이 몰라요 나는 아닌가 아니 주문하신 만두 나왔습니다 아 예 저 아 죄송합니다 이것을 확 그냥 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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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이것을 확 그냥 접어 접어 아이 저게 뭐예요 사랑가전쟁 나왔잖아 아이 사랑가 저기요 아 예 예 혹시 뭐 사랑가전쟁이 나오셨어요? 아 아니에요 아니래잖아요 도둑놈이 지가 도둑놈이라 그래? 아 누구 누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주워 주워 아이 진짜 아이 이거 다 묻었네 아 이걸 어쩌지 저 목소리 저 목소리 저 목소리 저 목소리는 또 뭐야 저 목소리 만화영화 더빙 목소리잖아 무슨 만화영화야 아기공룡 둘리에서 그 목소리 사장님 둘리? 누구 둘리? 고길동? 아 씨 고길동 그 친구라 안경 쓰는 아저씨가 그거 갠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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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갠데구 몰라? 너 티비 안보니?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에? 탤런트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무슨 탤런트야 내가 탤런트 하는게 훨씬 낫겠다 에이 진짜 아 아닌가 맞는데 아니에요 나 이거 옮겨 여보세요 아 예 차 빼달라고요 지금 아 지금 왜 화를 내요 지금 아 지금 당신 지금 어디야 아 알았어 내가 그쪽으로 갠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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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목소리 아니 저게 뭐예요 아 탤런트잖아 아 탤런트잖아